어 친구야 여기 쓰레기가 있어 어 우리 형님을 보호해야지 너 뭐하는 거야? 쓰레기를 왜 주워? 아저씨도 상림을 같이 보호하기 위해 같이 쓰레기를 주워요 그래 가자 쓰레기 주스로 아 예 애들이랑 여기 상림에서 쓰레기도 줬고 약간 여기서 주간 함양에서 개최하는 그거 상림공원의 행사에 참여하게 됐죠 쓰레기! 쓰레기 줬고 있어요 두 분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선생이에요 전 언니고 언니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쌍둥인 줄 알았어요 쓰레기 얼마나 주셨어요? 아 저는 말이에요 제 거요 두 개 줬은 거 연주주고 저는 제 거 왜 쓰레기를 줬고 있나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건 아직 잘 모르고 동생은 왜 줬는지 아세요? 아니요 아 잘 모르고 오늘 처음 왔어요 아 처음 왔어요? 신입 회원이구나 아 둘이 정말 자매가 많네 닮았네 그죠? 네 진짜 예쁘네 쓰레기 계속 주우세요 네 구문사에서도 진행하는 상림 캠페인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6월 행사는 백점현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화분 만들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캠페인 활동은 여러분 상림 지킴이가 상림 사랑하는 마음을 아이들과 함께 기르고 상림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행사인데 정화 활동도 하고 상림에 관련된 숲이나 나무, 자연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저희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와보니까 좋지요? 네. 오늘은 사실 저희 강사님이 해마다 행사를 할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데 재료를 너무 넉넉하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멋진 학원 만들어 가셔서 집에서도 잘 부르시고 이 키우는 마음을 담아서 또 자기 사랑하는 마음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백점현 강사님 일단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설명을 잘 들어야 예쁜 화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선생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박수! 오늘은 제가 다육식물을 가져왔어요. 다육식물은 잘 아시죠? 다육식물을 만들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좋은 환경에서 아기들과 같이 만들어서 너무 좋고요. 여기 상림공원 많이 많이 이용도 해주시지만 오시면 쓰레기 좀 제발 버리시지 마시고요. 네, 즐겁고 이 화분도 팝업은 다육식물의 세 번째 견디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네, 다육식물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상림! 사랑해요! 액션! 와, 기분이 너무 좋다. 오늘 상림 청소도 하고 다육식물 만드니까 너무 좋아. disconnect! 안녕! kindness!